안녕하세요. 다크홀에서 이수연 역할을 맡았던 이하은이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 다크홀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코로나 계속 쭉 끝까지 조심하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담감도 컸었고 고민도 많이 정말 많이 됐었는데 그만큼 수연이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책과 다큐 아니면 영화 같은 것도 많이 참고를 하면서 그만큼 고민을 더 많이 하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헐 막 와 이런 반응이 저한테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다른 반응보다도 그런 반응이 좀 더 뭔가 살아있고 감사한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.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배우 이하은이었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